예 그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 많이 일정도 바쁘시고 하실 텐데 이렇게 또 오셔서 하여튼 감사드리고 김진호 입니다 오늘 그저 제가 얘기하는 그 주제를 그 제목을 그 계약의 관점에서의 민법의 재구성 이렇게 한번 저 잡아봤습니다 예 에 이렇게 이제 그 잡은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법화 이제 공부하고 이제 뭐 하시겠지만 그 민법 민법 전을 이제 그 보게 되면은 그 우리 민법은 제일 그 저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그 총칙이 좀 나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제 2편이 이제 그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물건 그 다음에 제 3편이 이제 채권 이게 나와 있어요 채권 그러니까 이제 그 권리 중심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물건 편 채권 편도 이것이 막 쪼개지고 그래서 상당히 난해합니다 예 막 분해가 돼 있고 어 근데 그 실제 에 에 실생활에서는 어떤 뭐 물건 채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계약이 이루어지고 뭐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어떤 그 하나의 그 단위로 해 가지고서 실제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법대 들어오고 또 법학 공부를 이제 하다 하면 하는 과정에서 그 특히나 이제 그 어려움을 많이 이제 호소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규정 자체가 우선 상당히 그 권리 중심으로 그 어떤 그 그림을 완성 시키기 까지 는 상당히 힘들어 해 예 예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제 그 그 그 권리 중심으로 돼 있고 그 일반 규정으로 돼 있고 그렇게 그 자 그 난해한 그런 그 편제를 실제 그 실제 그 실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계약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한번 저 그 민법을 한번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면 어떻게 한번 볼 수 있을까 그러한 점에 착안을 해 가지고 그 이러한 그 주제를 이제 잡게 된 된 것입니다 예 그 계약의 관점에서 이제 본다면은 민법을 어떠 어떠 어떻게 그 한번 구성을 보고 저 해보고 어떠한 편제로 이것이 이제 이어질 수 있을까 아 이런거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그 사실 그 그 내가 여러분들 오늘 이제 특가학을 위해서 그 한 달 전에 내가 이제 이재열 교수 만나서 그 부탁 듣고 나서 한 달 사이에 준비한 것이 아니구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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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는 않구요 지금 이제 저는 지금 연대 에 선제 로스쿨에서 그 학생들 이제 강의하고 있는데 그 강의하고 있는 저기 그 저기 저 교과목이 뭔가 하면은 계약 보입니다 계약 보입니다 계약 보입니다 계약 보입니다 계약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마 갖고 있는 이제 그 저 그 목차가 이제 그 있을 텐데 그것이 그 한 학기 한 학기에 그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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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지금 이제 5년째 5년째 이제 그 강의를 이제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의 그 저 계약법 교과목도 지금 이러한 편성 순서하고 거의 거의 대동 소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제 구체적인 사안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민법의 어떤 조문이 정확하게 이제 그 근거 조문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이제 끄집어내서 적용을 해가지고 그 결론을 이제 내는 데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민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저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큰 그림을 한번 이제 그려본다는 차원에서 이게 한번 접어본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아 이게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이게 되는 것이구나 아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어려운 부분이 아니구나 아 어느 정도 상당히 흥미를 갖고서 좀 해볼 만한 민법의 학문이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는 하나의 그 기회가 되면은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여기 어 사적 자치와 이 계약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사적 자치라는 말을 아마 뭐 수 없이 아마 들어봤을 것 수 없이 근데 그 사적 자체가 또 뭔가 하면 또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 거기에 그 담겨져 있는 그 거기에는 뭐 상당한 그 역사적 어떤 그런 배경이 있고요 예 그 아주 간단치 않은 그 어떤 역사의 뿌리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적 자치 다라고 한다면은 그 어떤 사법상의 법률 관계를 그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그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정의를 하죠 정의를 하는데 그 여기서 이제 그 사적 자치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지만 이 계약이 사적 자치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 전부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적 자치가 사적 자치가 이루어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계약 이외에도 사적 자치가 행해지는 그 분야가 있습니다 예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그 저 단체를 하나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단체 법인을 하나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출발이 법률이 그 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그 저기 이제 몇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서 이러한 단체를 하나 만들자 뜻이 맞아 가지고서 그 저 단체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법인의 이제 설립행위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설립행위가 뭔가 하면은 단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의사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합쳐져 가지고 그 법인 설립의 이제 그 기초가 출발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합동행위냐 또는 뭐 계약이냐 라고 이제 뭐 성지를 이제 이제 나눠놓고 있긴 하지만 그 기본적으로는 그 법인이 설립되어지는 것은 뭐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거 하면은 그 그 두 사람 이상의 그 당사자가 그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그 의사 그 의사가 서로 간에 어우러지면서 그 법인이 설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재단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의 경우에는 이제 그 단체가 만들어진 이따가도 이제 그 계약의 주체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그 단체를 그 있게끔 만든 법률에 의해서도 통제를 받지만 그 단체를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종류로 단체를 이제 꾸려나갈 것인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 설립자의 의사에 의해서 시작되게 됩니다 이게 사적자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적자치가 있을 거예요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 유언 상속법 분야에서 그죠 유언의 경우에는 그 유언자의 의사대로 이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법정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유언이 없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법정 상속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계약이 있는데 이 계약이 이제 그 사적자치의 한 파트를 이루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사적자치다라고 얘기한다면 계약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계약 최대의 그 조문을 갖고 있는 법률입니다 1118개 조문이라고 제일 많이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서도 이 민법을 전공하려고 하는 이 학생들은 이게 많지가 않습니다 힘들어 가지고 힘들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이 계약 파트죠 이 계약 파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그 여기서 이제 그 하나의 그 예를 하나 드러나 드러났습니다 A가 그 소유 값 토지 100제곱미터를 대금 1억 원에 B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여기 보면은 계약을 맺으면 계약을 맺으면 당사자 간에 구성력이 생긴다 구성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이제 채권 채무가 발생을 한다 이것이 왜 그 생기는 이유는 뭐냐 자 이를테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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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테면 A하고 A하고 B 사이에 그 A가 소유하고 있는 값 토지 100제곱미터를 대금 1억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그 B가 대금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A가 B를 상대로 해가지고 대금 청구 소송을 내게 되면은 그 판사는 뭘 가지고 재판하는가 하면은 그 A하고 B 사이에는 이러한 내역으로 지금 계약을 맺지 않았느냐 이 계약에 근거해서 B는 A한테 그 1억 원을 줘라 라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또는 거꾸로 그 B가 A를 상대로 해서 그 값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한다고 했는데 값이 그것을 이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소송을 소송을 이제 B가 A를 상대로 해서 그 그 토지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하게 되면은 판사는 이 계약에 기초해서 A는 B에게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라 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법률의 어떤 뭐 민법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계약에 근거해서 재판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이제 그 당사자 간에는 이제 구속력이 있다 채권 채무가 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채권 채무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 도대체 그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도 아닌데 어쩌서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이 내용이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는 이것이 법이 되는가 예 이것이 이제 그 계약의 이제 첫 번째 그 첫 걸음을 이제 뛰는 저것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그러면 도대체 사적 자치라고 하는 건 뭐고 이것은 계약은 뭐고 어쩌서 이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인가 예 자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어떤 거 하면은 이 계약에는 반드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계약의 당사자로서는 예 그러면 이 계약의 그 당사자로 이제 두 사람이 등장을 할 적에 그 계약의 당사자가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또 자기가 그 필요한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선택을 할 것인지 이것은 대한민국 모든 이런 사람들 중에 있어서 그 관계된 이 사람이 제일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이 제일 그 그 수단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서 A가 A가 지금 돈이 지금 필요해 가지고서 지금 토지를 판단 말이에요 토지를 팔 것인가 말 것인가 또 토지를 판다고 한다면 얼마를 받을 것인가 또 B는 이를테면은 저 저 저 저 토지가 필요해서 대금 1억 원을 주고서 이제 토지를 사고자 한다고 할 적에 네 어떤 저 토지를 사야 될 것인가 대금을 얼마를 줄 것인가 이것은 지금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A하고 B가 제일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니까 두 사람이 가장 절실하게 그러한 것을 원했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하기도 그 사람이 원했다고 한다면은 그 방법이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는 최선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최선의 것 최선의 것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국가가 말이지 야 그건 너 A가 갖고 있는 갑토지 B한테 팔아라 이게 강요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야 B 너 A 토지를 1억 원 주고 사라 이게 강요할 것이 아니죠 네 이 두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어떻게 돼요 이게 결국은 궁극의 행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사적 자체를 헌법에서는 지금 뭐라고 지금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은 그 헌법 제 10조에서 모든 사람은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네 대부분은 그 헌법 제 10조에서 이와 같은 그 사적 자체가 그 정신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 자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 효과를 받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각자의 각자한테는 궁극의 행복을 갖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한 사적 자체를 지금 헌법에서 승인하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민법 제 105조는 지금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미 규정과 다른 그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걸 이제 그 승인하고 있죠 네 이런 것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처럼 이제 그 사적 자치에 의해서 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구속력이 생긴다 A는 B로부터 그 대금 1억 원의 그 금전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그에 대해서 그 100제곱미터의 그 토지를 이전해줄 그 채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A하고 B가 각각 그 스스로가 원한 내용들입니다 원한 내용들 네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따라서 계약이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그 계약에서 구속력이 생겨서 각자한테 채권과 채무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강요하고 강제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원한 것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 정당성이 있고 구속력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그 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재판의 규범이 되는 겁니다 네 그 재판의 그 규범이 된다고 하는 것을 헌법과 우리 민법에서는 그것을 승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이 사적 자체하고 이 계약입니다 그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이제 보게 되면은 두 번째 보게 되면은 계약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대부분이 임의 규정이다 네 여러분들 그 민법은 그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권법처럼 이제 물권 질서에 관련된 규정 또는 이제 가족법의 질서에 관한 규정들은 이제 강행 규정인데 나머지 그 규정들은 거의 대부분이 뭔가 하면은 계약에 관련된 규정 계약에 관련된 규정 요 계약에서 이게 뭐가 생겨요 채권과 채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권 총론 채권 강론에서 계약 파트 이게 다 계약에 관련된 그 다음에 계약은 또 이게 뭡니까 이게 법률 행위죠 그러니까 민법 총칙에서 나와 있는 법률 행위에 관련된 그 일반 이론들은 계약에 거의 다 통용되는 것들 그럼 이러한 것들이 어째서 그 계약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이게 임의 규정일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강행 규정이라고 한다면은 사적 자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모순되는 얘기죠 강행 규정이라고 한다면 전부 다 정의 논대대로 따라야 되는데 사적 자치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법의 규정에 계약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대부분이 임의 규정이에요 그럼 도대체 사적 자치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규정을 둘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도 둬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적 자치라고 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어떤 매매 계약을 맺는다라고 할 적에 그 매매 계약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조차도 약정을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민법에서는 이를테면 그 매매 계약을 맺는다라고 한다면은 A 하고 B가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맺는다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내용으로 가장 표준적인 내용을 담아 가지고 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계약에 관한 그 내용이 어떤 표준적 내용을 좀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물론 그 내용을 배제하고서 다른 내용으로 정하는 것은 물론 유효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은 규정에서 그 내용을 빠뜨리다 보니까 그 내용이 이제 보충되어져서 그 계약의 내용으로써 보충되어져서 그 기능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계약이 갖고 있는 하나죠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그 계약의 당사자가 나옵니다 계약의 당사자 계약은 어떤 사람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직결되어지는가 하면은 채권과 채무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채권을 갖고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크게 이 사람과 법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이제 법인에 대한 것과 이제 대비해서 자연인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태아 태아는 이제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태아 우리 민법 제3주를 보면은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에 가지고 사람은 출생한 동안 아 생존한 동안 출생이라 아니라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생존한 동안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출생과 사망이거든요 출생과 사망 출생과 사망 이 태아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임신 중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출생 중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보면은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태아였었다 그러면 저기 저 상속권이 없고 또는 이를테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이미 한 뭐 한 몇 분 전에 태어났었다 그러면은 상속권이 있고 상당히 이제 그 그 그 그 태아가 태아는 출생을 하지 않았지만 전혀 보호가치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어차피 이제 사람으로 이제 출생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하나의 정해시니까 그래서 이제 민법은 이제 그 태아의 경우에도 그 일정하게 그 경우에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경우를 지금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죠 이제 소위 개별주의다 라고 해서 있는데 그게 무엇이 있나요 다들 아시죠 그렇죠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상속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나요 유증 인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이 태아가 이제 권리능력을 갖는데 이 계약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계약의 궁극의 그 정당성의 근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의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한 것을 원했다 아 왜 또 그 사람은 그러한 의사를 갖는 데 있어서 아주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갖췄다 음 그러한 이제 전제에서 하는 건데 이 지금 태아의 경우에 이 이 이 권리능력을 개별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출생 전에 이 이 태아가 어떤 뭐 의사를 갖고 이룬다는 것은 좀 너무 좀 넘어서는 범죄죠 네 그래서 이 태아는 이 계약에 따라서 의사를 표시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 지위를 갖지는 못합니다 네 태아는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별지로 해가지고 그 그 나눠드린 그 그것이 있죠 네 그것이 이제 제안능력자 제도입니다 제안능력자 제도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이 제안능력자에는 이 미성년자가 있고요 이 미성년자가 종전에는 만 스무 살이었다가 이제 만 십구세로 한 살 더 완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 뭔가요 이 사람들은 미성 미성 성년자이면서 이 제안능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제안능력 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여기에 이 세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년후견제도다 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7월 1일인가요 서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갑니다 네 6월 1달 이제 6월 1달 이제 6월 1달 지나게 되면은 이 제도가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종전에는 그 미성년자 말고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제도가 있었었는데 그것을 이제 이 제도는 이제 바꾼 것입니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제 바꾼는데 그 바꾼 제도의 아주 그 그 아주 그 기본적인 특색은 뭔가 하면은 예전에는 금치산자 같은 경우에는 금치산자가 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범죄에게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전무했었어요 전무 그 다음에 이제 한정치산자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와 같은 이제 그 능력을 이제 부여했었었는데 이번에 그 성년후견제도가 채택한 이것에 그 가장 그 기본적인 핵심은 뭔가 하면은 그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그 그 판단 능력에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일률적으로 그냥 능력이 있다 없다로 그냥 다 이게 획일적으로 지위를 부여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사람의 개별적인 개별적인 그 어떤 그 정신적 판단 능력의 그 저 정도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이것을 그 탄력적으로 한 거예요 탄력적으로 네 다시 말해서 그 그 피성년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종전의 금치산자하고 유사한 저것인데 피성년후견인 이 경우에는 그 종전에는 뭐 단독으로 할 수 있었던 행위가 아무것도 없었었는데 이번 이 개정민법 하여서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법원이 예외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줬어요 네 그 다음에 이 피한정후견인은 종전의 그 한정치산자하고 비슷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과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을 했는데 이번에 그 개정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그 행위를 그 법원이 그 사람을 개별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끔 거꾸로 정해버렸어요 예 원칙적으로 다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하되 개별적으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아 당신은 뭐 은행 예금 거래는 할 수가 없 해서는 안 돼 하려면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 당신은 뭐 부동산에 관해서는 해서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 영역별로 나눠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특성은 그 종전의 아주 획일적인 능력을 저거 했던 것을 그 그 사람의 그 잔존 능력 그걸 아주 다양하게 인정을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그 그 능력을 해주는 거 우선 이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은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그 논의 이제 그 사적 자치다 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한 의사의 표시에 대해서 자기가 한 의사의 표시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그 자기가 아주 그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전제에서 이제 사적 자치가 있고 계약의 구성력이 인정되는 건데 이 제한 능력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이것이 그 어떤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고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의를 받지 않고 법률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취소를 하게 되면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데 이 무효가 모든 만인에 대한 관계에서 절대적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이 또 지향하는 바가 그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하나의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 그 거래 안전의 보호가 있는데 민법이 취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거래 안전을 희생하더라도 이 제한능력자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을 보존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 민법의 결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인 이 법인의 설립도 사적 자치와 직결된다 아까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바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법인은 사람과는 달리 계약을 맺을 때 정관상 목적과 그 설립에 근거가 된 법률에 따른 제안을 받는다 이 법인이 만들어지는데 있어서 그 만들어지게 된 그 법인의 설립에 근거가 된 법률이 없이 만들어진 법인은 없어요 네 법인의 경우에는 그 설립에 바탕이 된 법률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네 그 민법상의 법인의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인데 그 비영리 법인의 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법인의 경우에 여러분들 그 저기 어떤가요 저기 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만 있을까요 법인의 경우에는 제3의 법인은 제3의 법인은 있을 수가 없을까요 네 사단법인과 그 재단법인을 이제 얘기해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일반법인이라고 부릅니다 일반법인 민법과 상법에 의해서 생기는 법인에서 일반법인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민법과 상법 이외에도 많은 법률에 의해서 법인이 만들어집니다 가령 그 저기 의료법인이 있잖아요 의료법인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면 의료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요 네 지금 저기 저 이 사이버대학교는 지금 어떤 다른 것은 글쎄요 어떤 통신 쪽 그것이 될지 몰라도 아마도 기본적으로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러한 그 법인이 이 계약을 맺을 적에 계약을 맺을 적에 어떠한 법에서 할 수 있는가 자 이럴테면은 사립학교가 말이죠 어떤 사람하고 돈을 빌리면서 돈을 빌리면서 학교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다 이건 안 됩니다 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을 보면은 학교의 그 기본 재산에 대해서는 그 채무 부담 행위 담보 제공 이걸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인하고 법인하고 이 계약을 맺을 적에는 그 뭐가 이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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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펴져야 되겠습니까 이 법이 법인을 규율하는 그 법률의 내용이 무엇이 무엇인가 살펴져야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그 다음에 이 법인의 경우에는 이 처음에 그 법인을 설립하면서 설립하면서 어떠한 어떠한 방향과 목적하여서 법인을 저기 저 운영할지가 이 설립단계에서 정해집니다 네 가령 뭐 지금 이 고려사이버대학이 무슨 무역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사업만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설립단계에서부터 이미 설립의 목적이 정해진 거예요 설립자에 의해서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이 정관에 나타납니다 정관 정관 그래서 이 법인하고 이 계약을 맺을 쪽에는 이 정관에서 어떠한 저기 목적을 정하고 있느냐 그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지니까 또 그 법인을 잊게끔 만든 그 법률에서 어떤 다른 특별한 제한 규정이 있는가 그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제한능력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봤다시피 이 사람들이 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으니까 계약을 맺을 때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필요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인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법인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사실상 이게 관념상의 존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법인하고 이제 어떤 계약을 맺는다고 할 적에 이 법인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고 법인의 그 대표기관은 무엇이고 이것을 그 제3자는 그 법인과 거래하는 그 상대방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인이 법인이 그 성립하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해서 그 권리능력을 갖는 데 있어서 모든 법인한테 공통되는 게 뭐냐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설립등기 네 설립등기 설립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 등기부가 있어요 네 법인 등기부에 의하면 그 법인의 그 조직이 다 등기가 돼 가지고 법인과 거래하는 거래할 제3자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그 법인의 그 내용을 그 공시하는 그 기능을 갖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사단이나 재단의 그 실질을 갖고 있지만 그 설립등기를 갖추지 못해 가지고 법인으로 되지 못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종중이나 문중 또는 교회 이런 것이 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많은 이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있죠 학회 그 학술단체 이런 것도 다 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네 요즘은 이제 뭐 세금 문제 뭐 등등 그래 가지고서 그 학술단체도 이제 사단법인으로 이제 등기도 하고 있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등기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도대체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가 하는데 지금 대법원의 태도라든지 학선의 그 기본 입장은 그 실질이 사단과 재단이라고 하는 점에서 법인에 관한 규정을 지금 이제 유추 적용하는 것이 이제 그 기본적인 그 입장이죠 자 자 그럼 지금 저기 그 이제 그 계약의 당사자가 나왔으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무엇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계약이 성립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이것이 그 이 재판 과정에서 보면 말이죠 재판 과정에서 본다면은 원고가 이제 청구 이제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피고는 이제 항변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이제 공격과 방어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이 계약의 성립이 이제 첫 번째에 재판부에서 다투어집니다 이것이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이게 뭐 뭐 왜 어떤 이유로 계약의 성립에 관해서 다투어지는가 이것이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무효나 어떤 취소 사유가 없으면은 효력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민법은 이제 그 계약의 성립과 이제 효력을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계약이 성립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장애 사유가 없어서 효력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비로소 채권과 채무가 생겨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원고는 뭘 주장하는가 하면은 채무자한테 채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채무자라고 하는 사람은 앉아서 당하지는 않고 1차적으로 1차적으로 어떤 항변을 하는가 하면은 채무가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1차적으로 그 채무의 이행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 1차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계약의 당사자를 전제로 해서 계약이 성립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이 이제 그 이루어지는 거죠 자 다시 첫 번째 장으로 한번 그 이행에 있는 자 지금 A가 A가 그 소유 값토지 100제곱미터를 대금 1억원에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우리가 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면은 먼저 한 사람이 그 자기가 그 계약의 성립을 원하는 하나의 그 내용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청약이라고 부릅니다 청약 근데 이 이를테면 이 매매계약에 있어서 이것은 뭐냐면은 매매계약의 그 내용은 그 매도인은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A가 B한테 청약을 한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져야 하는 거 하면은 매매의 목적이 저기죠 제시되어야 되고 이 매매의 목적을 얼마를 받을 것인가는 대금이 제시가 돼야 돼요 이게 청약의 기본적인 내용 야 나는 지금 내 토지 100제곱미터를 대금 1억 원에 받고서 팔 용의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B가 아 나 그러면 9900만 원이면 내가 사겠다 라고 하면은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아 1억 원에 내가 사겠지만 값 토지가 아니라 A가 갖고 있는 을 토지를 내가 사겠어 이것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립하기 위해서는 A가 제시한 그 청약의 내용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적에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승낙이라고 부르는데 이처럼 그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A가 그 제시한 의사와 B가 제시한 의사가 딱 들어 맞아야 됩니다 합치 예 의사 표시 합치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라고 부르는 하면 합의가 있어야 된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합의 합의 예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다시 계약이 성립하도록 그래서 이 계약이 성립했는지 안 했는지가 어떻게 보면 어 그거 합의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했는데 뭘 항변을 하고 저거 하느냐라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를테면 많이 그 저기 저 그 실무에서 문제가 되고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아파트 그 분양 광고 어 같은 경우 예 그것을 그 청약으로 볼 것인가 아니냐 에 따라서 계약의 성립 여부를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모델하우스를 이제 하면서 바닥을 전부 다 뭐 원목 가루로 이게 다 다 깔아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양 신청을 해서 들어가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알고 봤더니 원목이 아니더라 그러면 그 모델하우스에다가 제시했던 그것이 하나의 청약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분양 신청을 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 그 아파트 분양자는 어떠한 채무를 지는 거예요 원목을 깔아줘야될 채무가 지는 거죠 구성력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요 당 내 원목으로 깔아라 안 깔면은 원목을 깔 만한 비용을 해서 손해배송이 들어가는 거죠 손해배송이 네 그러니까 계약의 성립 여부가 이게 채권 채무가 생기느냐 여부로 아주 직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채무 불이행으로 직결되어지는 하나의 첫 출발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는 이게 청약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이게 하나의 청약을 이제 많이 끌어들이는 하나의 유인책으로 지나지 않는 것이냐 청약의 유인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 쉽게 이게 판가름 짓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거래 통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서 가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계약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 알게 모르는 게 아마 이 약관에 따라서 계약을 아마 체결하는 경우가 아마 그 아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비행기 탈 적에 이게 보면은 약관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운송약관 그 다음에 은행에 예금하잖아요 그 예금약관이 있어요 예금약관 또 이거 세차장만 들어가더라도 그 보면은 뭐 저기 세차 세차하는 도중에 그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 우리 저기 세차장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게 다 약관입니다 약관 약관 이게 뭐냐면 약관은 뭐냐면은 어디에 특성이 있는가 하면은 그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미리 작성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강요 사실상 강요하는 데 있어요 이를테면 자동차 사가지고 자동차 종합보험들잖아요 그죠 그 보험회사가 그 뭐 한 한 2, 300개의 아주 그냥 빼곡한 조문에 그 약관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험계약 체계라는 이 계약자들은 그 사실 그 보험회사가 마련하고 있는 그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계약 체계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소위 이제 그 계약의 내용을 좀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계약을 이제 체결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형식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계약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식적 자유가 아니라 그 실질적 자유 만약 그 이제 어떤 형식적 자유에서 이제 계약의 그 실질적 자유라고 하는 계약의 공정성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 사실상 보면은 그 약관에 따라서 계약을 맺는 사람은 일반 시민들이고 약관을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은 이제 이 사업자 이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게 대등한 대등한 그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저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약관의 그 규제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계약의 공정성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 규제 장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제 장치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법률에서는 이제 그 경제법 분야에서도 이제 통제 이제 표준 약관을 만들어서 통제하는 것도 있지만 그 민법적인 그 통제로서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그 그 약관에 있어서 그 저기 저 이 고객이 그 약관의 내용에 의해서 그 상당히 그 저 중요한 어떤 그 이해관계를 갖거나 이 권리의 취득 상실에 직결되어지거나 하는 내용들은 설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설명 네 설명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설사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내용이 그 어떤 그 공정성을 띠지 못하는 경우들 그래서 14가지를 제시하면서 14가지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약관의 그 불공정 조항들은 이제 무효로 지금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사실상 약관에 따라서 이 계약이 이것이 이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것이 이 계약의 대리가 있습니다 이 계약의 대리는 그 하여튼 뭐 사법시험 문제든 변호사 시험 문제든 뭐 저기 이번 저 금년도 2회 변호사 시험에서 이 대리 파트가 나왔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적 자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모든 분야에서 그 다 전문성을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전문성을 빌려가지고 본인의 어떤 사적 자치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거 이게 이제 대리 제도입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제한 능력처 같은 경우에는 그 단독으로 그 어떤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능력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대리인을 통해서 한 법률 행위의 효과를 본인이 받게 되는데 그 본인이 받기 위한 그 요건으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대리권이 주어져요 대리권 그래서 이 대리의 그 기본적인 핵심은 대리권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한 법률 행위의 효과가 본인한테 귀속되어지는 이유는 본인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 권한을 줘 가지고 당신이 한 법률 행위의 효과를 내가 받겠소 라고 하는 의사 표시가 뭐냐면은 대리권의 수요입니다 대리권의 수요가 뭔가요 그 정체가 법률 행위입니다 수권 행위라고 하는 게 대리권을 주는 행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대리 권한을 줘 가지고 대리인이 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효과를 받겠다고 하는 본인의 사적 자체 본인의 의사 표시 그것에 의해서 본인한테 효과가 들어가는 것이 정당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또는 법률에서 그러한 내용을 정한 것이고 그래서 이 대리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조문이 있지만 결국은 그 대리제도의 핵심은 대리권이 있는가 또는 대리권이 없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양분되어집니다 양분되어집니다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로 그 다음에 그 대리제도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유권대리에서는 이것이 두 개가 양대축인데 양대축인데 여기 현명주의라는 게 있죠 이거 나타나는 현자인데 여기 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대리관계를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대리인이 대리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법률 행위를 하면서 대리관계를 나타내질 않고 다시 말해서 A의 대리인 B 이런 식으로 나타내질 않고 매도인 B 해가지고 팔았고 있는 말이지 C하고 매매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면은 타인 권리 매매도 가능하니까 C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매도인이 B이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지 매도인을 보고서 근데 이것이 알지도 못하는 본인하고의 법률 효과가 생긴다 라고 한다면 설사 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본인하고의 문제지 상대방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하고 계약의 효과를 받을 것을 강요받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현명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설사 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리인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돼서 그 효과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이 대리제도의 양대축입니다 양대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권대리지만 본인하고 그다음에 거래의 안전이라고 하는 제3자하고의 이익을 비교한다는 관점에서 볼 적에 본인에게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의 어떤 규책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여가 됐다고 보여지는 경우 이를테면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표시했는데 대리권을 주지 않은 경우 또는 대리권을 줬는데 대리인이 권한을 남용한 경우 월권하는 경우 그 다음에 대리권을 줬는데 대리권이 소멸하고 나서 소멸한 사실을 방치한 상태에서 대리행위를 하게끔 방치한 경우 이러한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본인이 어느 정도의 거기에 관여가 됐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책임을 지는 제도가 표현대리에 있다는 책임이죠 그런데 이것을 무분별하게 유추 적용하고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대리권을 주지 않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효과를 받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 가지 표현대리에 가급적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틀은 뭐냐면 표현대리에 속하지 않는 무권대리다 이 경우에 그건 어떻게 될 것이냐 본인은 지금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고 대리권을 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무권대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무권대리는 지금 자기가 효과를 받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현명을 해가지고 대리권은 없을지언정 현명을 해서 대리의사를 표시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본다면 대리인이 그 효과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그 행위를 한 그 무권대리인과 제3자 상대방과의 이 관계를 비교해 볼 적에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그 상대적으로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민법은 그 135조에서 그 이 무권대리인으로 하여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계약상의 그 책임을 지게끔 예 법정 책임을 이제 인정한 것이죠 예 이것이 이제 대리제도의 아주 기본 기본 하나의 그 골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 뭐 상당히 많은 첩대한 조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자 그 지금 보면은 예 이게 여러분들 아마 민법 총칙 부분에서 그 법률행위의 그 무효와 취소 이 부분들을 아마 그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대개의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에는 아마 무효 취소가 나오니까 이거 아마 배웠었을 겁니다 뭐 꼭 그렇지도는 않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아 무효 취소가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 무효와 취소라고 하는 이것은 이게 그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를 띄고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계약이 이제 성립하게 되면은 특별한 장애 사유가 없으면은 효력으로 이어지고 효력으로 이어지면 채권, 채무가 이제 생기게 돼요 근데 계약에 무효와 취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효력으로 이어지지를 못하는 차단된 상태예요. 효력으로 발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권을 행사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됐을 경우에는 채권과 채무가 발생을 안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있다. 이것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계약이 성립하고 그 계약이 성립하는 데 있어서 무효나 취소의 장애 사유가 없어야 되고 그랬을 적에 채권 채무는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다 이 얘기는 뭐냐면 채권 채무는 가지 못하고 거기서 소멸하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무효와 취소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효와 취소의 상태에서 이미 급부가 행해졌을 경우에는 그것은 뭐냐면 어떤 채권 행사 채무의 불이행 그 문제가 아니라 부당이득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원인 없이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이 되고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부당이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러한 부당이득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급부가 행해졌다가 급부의 원인이 없는데도 하거나 또는 취소권을 행사해서 이것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거나 이러한 것들을 총칭해서 급부 부당이득이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다. 또는 손해배상이다. 라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무효와 취소를 공부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무효와 취소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제일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무효는 당연 무효이지만 이 취소는 취소권을 행사할 때까지는 유효한 것입니다. 취소권을 행사할 때까지는. 취소권을 행사할 때까지는. 그래서 이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취소권을 몇십 년 후에도 행사할 수 있다. 그건 너무 상대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불안해지니까 이 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게끔 제한해 놓고 있죠. 취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 해결을 한 날로부터 10년. 이게 소위 제척기간이라고 부르는 거죠. 제척기간. 도대체 무엇을 무효로 하느냐 또는 어떤 것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입법 정책상의 문제이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어떤 국가의 어떤 사회 법질서 전체의 어떤 법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무효로 규율을 하고요. 당사자의 판단하에서 무효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차고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해놓고 있는데 일본은 차고가 무효로 되어 있어요. 나라마다 꼭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무효화되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이러한 목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록들. 그 다음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들. 이러한 목록들. 병원에 여러분 알다시피 병원이 하는 것이 아픈 환자가 가서 치료받고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목적이 있고 한데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도. 계약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채무를 이행하고 다 그냥 원만하게 다 이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 민법의 규정을 아마 없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본다면 효력으로 직결되어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 민법이 존재하고 계속 아마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아주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빈번하게. 그래서 아까 첫 번째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해가지고 피고를 상대로 해가지고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다고 할 적에 그럼 피고가 첫 번째 하는 항변이 뭐냐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항변하는 게 뭐냐면 채권과 채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 이행에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 사유로 계약의 무효에 해당하는 이 다섯 가지에 해당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인 이 세 가지에 해당하거나 이것을 또 2차적으로 항변을 해서 채무가 없다고 하는 것을 2차 항변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계약의 불성립에 관한 항변으로 들어가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쪽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는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이것을 주장을 해서 채무가 없음을 항변하게 됩니다. 실제에서는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무효와 취소 사유가 주장되어지고 항변되어지고 하는 것이 저거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를테면 매매 계약에 따라서 대금 청구한다 그럼 매수인이 나 차고 일으켰어 그럼 나 계약 취소해 그럼 계약 취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약은 무효가 되니까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대금 채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대금 채무 없어 이렇게 확변하고 이러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무효 어떠한 것들이 무효가 되는가 하면 의사 무능력처가 맺은 계약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 불량인 경우 이것이 535조의 계약 체결상과 하시라고도 연결되어집니다.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나 강행 규정에 반하는 경우 그다음에 허위 표시, 무권대리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들 제한능력처가 맺은 계약 이게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차고 여러분들 차고 다들 아시죠 법률 행위에 있어서는 말이죠 법률 행위에 있어서는 의사 표시라고 되어 있지만 의사와 표시로 지금 양분되어 있어요 의사와 표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의사가 있고 그다음에 표시를 하는데 사적 자치의 가장 중추가 되는 것은 의사에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원한 바 그런데 의사도 대외적으로는 표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표시를 가지고서 의사를 추측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게 되면 문제가 없겠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죠. 허위 표시 허위 표시 차고 이런 것들 그런데 이 차고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뭔가 하면 차고의 경우에는 지금 표의자도 차고를 일으킨 사실을 모르고 상대방도 표의자가 차고를 일으킨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법률 행위 이론의 역사에서 의사에다가 중점을 두자라고 하는 게 의사주의고 표시에다가 중점을 두자라고 하는 게 표시주의인데 의사주의와 표시주의의 논쟁이 백년의 논쟁을 가져와요. 그 백년 논쟁의 주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거 차고의 주제입니다. 차고의 주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차고의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고 한 것이 뭐냐면 그만큼 복합성을 띄고 있어서 그래요. 어느 한쪽에다가 치우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역사적으로는 백년의 논쟁을 가져옵니다. 이런 것들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러한 허위 표시라든지 차고 같은 경우에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인데 사기하고 강방은 의사 표시는 일치가 되지만 사적 자치의 기본인 표의자의 어떤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나 강방에 의해서 의사 결정의 자유가 간섭을 받았다고 하는 점에서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이거든요.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의미에 갖죠. 그 다음에 이 조건의 이 문제 이 계약의 이 조건의 이 문제 이것도 보면 상당히 빈번하게 문제가 됩니다. 계약의 이 조건 문제 이 조건에는 뭐가 있냐면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어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그런데 이것이 보면 많은 경우에 학생들이 보면 정지 조건은 표현상으로 조건이 성취할 때까지 해제 조건은 효력을 잃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요. 이 정지 조건의 경우에는 이 조건 사실이 성취가 될 때까지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해제 조건의 경우에는 효력은 생겼다가 효력은 생겼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으로 지금 양분되어져 있는데 우리 민법은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구별하는가 하면 효력의 발생을 이미 원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조건이 실현될 적에 원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이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예 부분 있지. 예 부분 한번 또 이 경우에 A가 그 소유 값 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비유한 매매에 억을 체결하였다. 이랬을 적에 이 경우에 이 토지상에다가 건축 허가가 나와야만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정지 조건이 됩니다. 건축 허가가 떨어질 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효력 발생이 안 되니까 채권 채물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지 조건부 매매 계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은 먼저 매매 계약은 효력이 있는 것을 하고 나중에 가서 건축 허가가 떨어지지 않게 되면 그때 가서 효력이 없는 것을 하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건축 허가지만 해제 조건부 계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표현상으로만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 아니라 효력을 장래에 있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현재 효력 발생이 있는 것으로 한 다음에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따라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6번을 다시 돌아가서 이것이 여러분들 보면 부동산에 관해서는 정지 조건부 계약은 등기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습니까. 정지 조건이 아직 성취될 때까지는 효력 발생이 안 됐으니까 물건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등기를 못하는 겁니다. 대신 이러한 것들은 뭘 할 수 있나요. 장래의 물건 변동을 저기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본 등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해제 조건부 계약은 좀 어떤 거예요. 이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한 것이니까 등기가 됩니다. 등기가 됩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조건 특히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의 이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6번까지가 지금 무엇을 공부한 것 같습니까. 6번까지가 계약의 효력으로 들어가는데 장애 사유가 되는 것들이었어요. 무효 사유 취소 사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조건 문제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계약으로 해서 편성을 딱 해보니까 민법 총칙에서 나왔던 무효 취소 사유 그 다음에 조건의 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이어지는 채권법상의 이 문제들이 이게 쭉 이게 하나의 어떤 과정 속에서 쭉 연결되어집니다. 연결되어져요. 상당히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단편적으로 무효 취소 조건 기한이 도대체 어디서 작동을 하는 건지 그것이 이렇게 쭉 계약의 성립당에서부터 쭉 이어지게 되면 그것이 아주 어떻게 조합이 돼서 기능하게 되는 것인지를 아주 전체적으로 구도를 잡을 수 있는 큰 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물론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이게 권리 중심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민법 총칙 채권 왔다 갔다 하는 건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 구도를 잡는 면에서 있어서 보면 이런 계약을 단위로 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이해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실제로는 이 계약을 단위로 해서 실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또 부닥치게 되는 것이니까 채권을 가지고 부닥치고 이것은 그 다음에 문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계약의 성립이니 뭐니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느닷없이 그냥 민법 총칙 부분에서 무효치소가 나오고 이러니 이게 도대체 어디서 작동을 하는 건지 이게 그림이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계약의 효력에 이르기까지의 장애 사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들이 얻게 되면 이것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으로 들어간다. 이러한 것으로 들어간다. 이러한 것으로 들어간다. 이러한 것으로 들어가면 이게 뭐가 되나요? 채권과 채무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채권과 채무가 생기고 채권과 채무가 생긴다는 이유는 뭐냐면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만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서 강제 집행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강제 집행. 또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그것이 뭐냐면 계약의 구속력에서 다 바탕을 두는 것이고 계약의 구속력은 어디에서 정당성이 있는가 하면 당사자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구속력이 생기고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불이행을 했을 경우에 책임 문제로 진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2단계에서 발생하는 거죠. 계약의 효율도. 그다음에 민법은 이 쌍무계약의 공통된 효력으로 이러한 것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요. 이거는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실 그 쌍무계약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급부하고 반대급부가 서로 간에 대가관계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러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법은 증여에서 화해에 이르기까지 14가지 개별계약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급부와 반대급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계약의 명칭을 지금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약의 이름이 있다고 해서 유명계약이다. 또는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행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전형계약이 라고 부르고 있는데 계약에는 아까 처음 얘기했다시피 사적자치가 허용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계약에 관한 이 규정들은 이미 규정이 되기 때문에 14가지 개별계약에 대한 이 규정은 강행규정도 아닙니다. 이와 다른 내용으로 정할 수도 있고 또는 14가지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얼마든지 당사자가 약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나요? 계약의 효력이 생기게 되면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니까 첫 번째가 이게 뭐냐면 채무자가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어떠한 것들이 정상적인 채무 이행이냐. 정상적인 채무의 이행으로 인해서 채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법 부분에서는 채권의 소멸이라고 해서 채권 총칙 뒷부분에 편성되어 있지만 이것은 채무자의 채무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도 편성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채권의 소멸이지만 사실상 계약의 효력이 있어가지고 채권과 채무가 발생함에 따라서 또 양분되어지는 거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다음에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로 양분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가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채무를 이행을 해가지고 채권이 소멸하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것이 변제가 있고 그 다음에 대물변제가 있고 공탁 상계 이런 것들이 채권총칙의 채권의 소멸 파트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의 이행에 의해서 정상적인 채무의 이행에 의해서 그래서 민법은 어떠한 수준과 상태까지 이르는 채무를 이행을 하야만 채권이 소멸하는 거라는 기준들을 정해놓고 있는 것들이죠. 채권 소멸 파트로 그냥 소멸 쪽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가 와닿죠. 그 다음에 되는 것이 아홉 번째 불이행입니다. 아까 계약의 효력에 계약의 효력에 전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효 취소 사유들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제 재판 과정에서 무지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채무자가 제대로 이행을 안 하는 겁니다. 제대로 이행하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채무 불이행 때문에 다투어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채무의 불이행의 경우에는 채무의 불이행의 종류가 있는데 이것들을 왜 나누는가 하면 이를테면 이행 불능 같은 경우에는 벌레의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제 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처럼 네 가지로 나누는 이유들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구제에서 다르고 그 다음에 이런 계약 해제 요건에서 달릅니다. 이를테면 이행 지체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상당 기간을 정한 최고를 한 다음에도 이행을 하지 않았을 적에 해제권이 생기는데 이행 불능 같은 경우에는 최고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니까 불능 당시에 곧바로 해제권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 요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이처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이 있게 되면 본래의 급부의무에 대한 강제 이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을 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책임을 물림으로서 물림으로서 계약의 구성력이 실효성을 갖게 됩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어떤 불이익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채무의 불이행이 엄청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책임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채무의 불이행을 자꾸만 경고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채권과 채무의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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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재판부에 들어가는 것의 대부분은 부동산금 명도 소송하고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손해배상 그래서 여기서의 손해배상은 같은 손해배상이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지향점이 틀려요. 불법행위는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한다면 있었을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손해배상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행할 것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채무가 이행됐다고 한다면 누렸을 이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학설에서는 이행이익의 손해다 라고 해서 하는데 상당히 이행이익의 손해가 생기는 것들은 채권자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하게 펼쳐지는데 시간상으로 얘기하기에는 그렇고요. 그러한 이행이익의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고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기준에 의해서 배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손해가 있다 또는 없다라고 항변하게 되고 손해의 금액에 대해서 다투게 되다 보니까 대개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얼마를 손해배상금으로 하자라고 미리 약정을 합니다. 그게 예정이죠. 실제로는 상당히 많이 행해집니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에게 예정으로 추정되는데 그런데 어떤 채무불이행이 있거나 또는 불법행위가 있고 나서 얼마를 손해배상으로 하자라고 약정하는 것 그것은 손해배상에게 합의라고 합니다. 합의 그런데 예정은 뭐냐면 손해배상 금액이 발생하기 전에 계약을 맺으면서 장차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얼마를 손해배상 으로 하자라고 미리 약정하는 것입니다. 예정 이것이 실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계약의 해제 또는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는 해지가 있는데 외국의 민법에서는 계약의 해제 제도를 어디다가 정해놓고 있는가 하면 쌍무 계약에서 정해놓고 있어요. 아까 쌍무 계약의 경우에 동시 이행의 항병원 위험부담 주의가 있다고 했는데 이 쌍무 계약의 경우에는 급부하고 반대급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 사람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다른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 하기 하기 위해서 계약의 구속에 언제까지 남아두게 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죠. 한 사람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적에 다른 쪽 상대방도 계약에서 자유롭게 해줄 필요가 있죠. 더 이상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약이 이행될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것이 뭐냐면 해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해제 권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해제 권의 발생은 당사자가 계약에서 어떠어떠한 경우에 해제 권이 발생한다라고 약정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특히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약정 해제 권을 정한 것으로 추정을 받죠. 해약금으로 중도금 주기 전까지는 준 사람은 포기하고 매수인은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주고 해약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약정 해제 권의 내용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아까 얘기했던 이행지체 이행불농 이행거절 불안전이행을 이유를 해서 해제를 하게 되고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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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급부가 행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부당이득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이든 악이든 현존 이익이 있든 없든 묻지 않고 원상회복을 하는 것으로 특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게 사실상 이 계약 파트에서 이 파트가 채무의 불이행 파트가 실무에 있어서는 상당히 주로 이쪽 파트가 아주 많이 다투어지는 영역이죠. 거의 대부분은 채무자가 이행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니까 거기서 일어난 것들이 다투어지죠. 그 다음에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가 있는데 채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 양도가 이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채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는 누군가 하면 채권자, 종전의 채권자고 채권을 양수하는 양수인 이 두 사람 사이에 계약에 의해서 채권의 양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채권 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한 채무자가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고 또는 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지는 사람 압류 채권자라든지 질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의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그 대양요건을 정해놓게 되죠. 그래서 그 대양요건이 뭐냐면 채권 양도의 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한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는 것을 통해서 그 대양요건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대양요건은 부가요건으로 부가요건으로 확정일자에 있는 증서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무 인수는 뭐냐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제3자가 인수하는 건데 이 채무에 이것은 나중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해가지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해서 만족을 받아가게 되기 때문에 채무 인수의 이 계약을 채무자하고 인수인 사이에만 하게 되면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승낙을 하여야만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하는데 실무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이 면책적 채무 인수보다는 새로운 채무자가 추가가 되어지는 병전적 채무 인수가 많이 행해집니다. 이것이 채권 양도 채무 인수가 계약의 효력에서 생기는 파트에서 채권의 양도 채무 인수라는 측면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채권이 시호로 소멸하는 소멸시호 제도가 있습니다. 소멸시호 제도. 제척기간과 소멸시호가 있는데 이것은 제도의 의미가 틀립니다. 제척기간은 아까 취소권처럼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뭐냐면 권리 행사 기간의 마지막 하한서를 제시한 거예요. 그것이 제척기간 개념이고 형성권 같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둡니다. 이 소멸시호는 뭐냐면 가령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천만 원의 금전채권을 갖고 있는데 과거 10년 전에 빌려줬던 금전채권을 1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더라. 여기에서의 소멸시호는 뭐냐면 10년간 계속된 채권 행사. 채권의 불행사.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10년간 중단 없이 계속된 채권의 불행사. 그럼 왜 채권을 소멸시키느냐. 그건 뭐냐면 채권자가 10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보게 되면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았기 때문에 행사하지 않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멸시호는 무조건 10년만 지나면 채무자가 채무를 안 해도 좋고 그런 제도가 아니라 채권자의 근거 없는 청구로부터 변제를 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령 채무자가 이미 변제를 했는데 10년이 지나서 말이야 채권자가 채용증서를 제시하면서 갚아라. 채무자는 지금 영수증을 찾을 길도 없고 어디에다가 더 진실의 가치를 둘 것인가. 그게 소멸시호 제도입니다. 소멸시호 제도. 그래서 채권의 경우에는 이를테면 10년간 보통 일반 채권의 경우에는 10년간 저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년간 계속해서 채권 행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거 되는 것이니까 그 사이에 채권자가 채권 행사를 했을 때 그때는 이것이 중단되어집니다. 중단되어지고 나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소멸시호 중단 제도입니다.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 다음에 채무자가 채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승인하는 채무의 승인 그 다음에 소멸시호가 완성되게 됐을 적에 이것이 당연히 소멸하느냐 아니면 소멸시호를 주장했을 때 소멸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학설의 대립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주제인데 그런데 소멸시호 이익의 포기는 뭐냐면 소멸시호가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변제기한의 유예를 요청하거나 채무를 승인하게 되면 소멸시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데 그것과 맞물린다고 한다면 소멸시호가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이익의 포기가 있듯이 소멸시호의 효력이 있으려면 그 주장을 하였을 적에 비로소 소멸시호의 효력이 있다고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쭉 한 거 보니까 그동안의 권리 중심으로 했던 것이 조금 좀 윤곽이 잡힙니까 그러면 아주 큰 다행이겠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조문이 보면 이게 권리 중심으로 너무 쪼개져서 있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로 모아져서 어떤 그림이 모으기가 어려워지는데 어려워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봤다시피 이러한 쪽으로 해서 구도가 흘러가게 됩니다. 이걸 잘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렵다고 하는 민법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아마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아마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이 있어요. 지금 알려드릴게요. 주말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